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오늘 경찰 조직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정말 말도 안되는 수사 그리고 경찰의 불합리한 결정 때문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논란이 됐던 사건들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러한 경찰의 말도 안되는 관행들 그리고 경찰의 부실한 수사들 이런 것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기칙 제정 등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정부청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권고안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로 나뉩니다. 민주적인 관리 운영 강화에는 행안부 내의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관련해 법령 발의 제한, 소속청장 지휘, 인사재청, 수사규정 개정협의 등 다양한 권한이 부여됐지만 행정안전부 내에는 이러한 업무를 보좌할 조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조직복상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주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지만 행안부에는 관련 규칙이 없다며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직 경찰 공무원의 인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재청에 관한 후보 추천위원회 또는 재청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또 권한남위원과 부패방지를 위해 경찰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 외부감사도 실질화하는 한편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임무수행 역량 강화 사항에서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 인원 확충, 수사 전문성 재고, 유능한 수사관 확보, 계급정령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일반 출신 즉 순경 등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수사심사관은 수사관이 속한 관서의 상급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권고안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현장에까지 원만히 정착시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권고상 여러분들도 신혜안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경찰이 편향된 수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부실수사를 한다거나 여러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2017년경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사태 그 당시에도 보면 김상규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경찰은 그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었고 김상규씨가 세상에 그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는 정말 말도 안되는 수사가 진행되다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경찰이 그제서야 뭔가 신용을 보였고 그 버닝썬 사태의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승리 징역 1년 6개월밖에 받지 않은 이런 말도 안되는 선고가 되도록 경찰이 부실수사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25일에 있었던 손정민 군의 안타까운 죽음 그것에 대해서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보강수사도 매우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라고 하는 이 자문위원회의 권고는 지금 그동안에 했던 부실수사들에 대해서 재수사 가능성까지도 내포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까지 있던 모든 수사들이 잘못됐던 것들 중에 특히나 사회적 관심이 많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수사를 지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처분이 났다고 해도 번윙성 같은 경우에 처분이 났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실수사했거나 혹은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인해서 혐의가 있었음에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수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권고원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현장에까지 정착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편백나무 회사 동양특수목재에서 특허공법으로 만들어낸 편백항균탈취제입니다. 자 국제표준 다 준수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FSC 인증받았고요. 살균, 항균, 탈취 99% 실험 결과 우리나라와 프랑스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죠. 미국 FDA 등록이 된 제품이라니까 이 제품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샀자 아니야? 이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구매하시면 2리터 편백나무 원목 잎 추출의 100%입니다. 합성물, 화합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장난감, 옷 이런 데 써도 전혀 부담이 없으시다는 점. 순수한 정말 편백향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주문하시게 되면 이 미스트 뿌리는 걸 같이 드리는데 이게 1단이다. 한 번 누르면 약하게, 두 번 누르면 강하게 나오거든요. 향이 진짜 나옵니다. 나오는데 짐스택에 눌렀고요. 끄면 딱 되는데 이게 너무 아래로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아래로 기울이면 그냥 물이 쭉 나오고요. 수평을 쫙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향이 진짜 좋아요. 진짜 그 숲에서 나는 그 피톤치드 향이라고 하죠. 그 향을 여러분들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50% 할인된 가격 49,000원 010-6888-1499 문자로 문의를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10만 7천원에 이 두 구성이 같이 나갔는데 50% 할인, 신의 한 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초특가 구성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010-6888-1499로 문의, 주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